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러블리즈는 8인 8세계 사랑스러움으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로 활동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의 김영진 회장님과 슈퍼모델 송은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러블리즈 축하드립니다. 인기 스타상 여자 부문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먼저 이렇게 2019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정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음악 하게 해주시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중협 대표님, 이지영 부사장님, 영준 이사님, 훈석 이사님, 홍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울림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블로우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러블리즈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5년이 다 되어가고 횟수로는 6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8명이 다 같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러블리너스 네, 저희 팬분들이 사실 없었으면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8명의 저희 멋지고 예쁜 부모님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상큼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러블리즈. 축하드립니다. It's been 5 years and almost 6 years since their debut and they want to thank the whole fans and also their parents.